저희가 했었던 첫 번째 작업은 뭐였냐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욕구라고 하는데요. 욕구의 단어들을 한 80개 정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제가 하나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너가 컴퓨터를 하면 충족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여기 단어들이 한 8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가 원하는 만큼 한번 골라볼래?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러자 말을 안 걸었잖아요. 제가. 그러자 이 아이가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르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대부분의 생각하시는 것처럼 게임을 하면 재미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재미를 일단 골랐어요. 그 다음에 고른 것들이 우정이었어요. 그 다음이 소통이었고요. 그 다음이 존재감이었어요. 그 다음이 선택이었고요. 그 다음이 연결이었고요. 그 다음이 소속감이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카드들을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거를 자기 앞에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걸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동안 말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게임을 안 하면 뭐가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엄마 두 개를 골랐어요. 첫 번째가 친밀감이었고요. 두 번째가 연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랑도 자기가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가정이 6개월 전에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일주일에 3일밖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혼자였거든요. 외동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립감을 느꼈겠어요. 이 아이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예전에 살고 있었던 오래된 친구들과 그 안에서 다시 만났던 거예요. 거기서 대화도 하고 연결도 되고 자기의 존재감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게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존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후에 왜 말을 안 했냐고. 내가 너가 이 정도까지 중요한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아이가 왜 집을 나가게 됐냐면 그 이틀 전날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재현이면 야 재현아 밥 먹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대답이 없는 거죠. 당연히 대답 없죠. 게임하니까. 그러자 엄마가 바로 창 방문을 확 열면서 너 이 자식 너 진짜 안 되겠구나 하면서 컴퓨터 코드를 확 뽑아버리고. 이 아이가 그때 정말 중요하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그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두 모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죠. 우선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엄마의 부탁은 뭐였냐면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게 엄마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일주일에 3일밖에 못 오는데 아이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고 아이가 자기랑 대화조차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욕구가 친밀감이었잖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아이하고 좀 더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기분을 느끼려면 아이한테 원하는 부탁이 뭡니까? 그러자 엄마가 최소한 주말만큼은 얼굴을 쳐다보면서 밥 한 개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건 가능하겠냐고. 그러자 아이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욕구들을 여기다 나열했는데 대략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해봐야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말은 해보자. 자기가 이 친구들과 새로 온 곳에서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친구들과 정말 내가 중요한 이 게임을 하는 시간만큼은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바로 얘기해요. 너가 숙제를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자 이 아이가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게임을 친구들과 하는 시간만 허락해 준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1차적인 합의를 봤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돼도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게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제가 숙제도 안 하면 어떡하나 저러다 또 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방문을 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는 몸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런데 정서는 아직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죠. 청년과 소년의 중간이 청소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약속을 했다면 이 아이가 게임하는 시간 동안에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엄마가 너를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너 아직도 하니? 뭐 하니? 뭐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간식 하나 갖다 주세요. 정수리에 뽀뽀 한번 해주세요. 그래 즐겁게 보내라고 해주세요. 이 아이는 게임을 하고 있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친구들과의 우정, 연결, 존재감, 자존감, 많은 것들, 인정 이런 욕구들을 충족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격려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수리에 뽀뽀하면 사춘기 아들들은 질색팔색하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는데 속으로는 좋아해요. 그럼. 복도에서 지나갈 때 등 한번 만져주는 거, 궁궁이 한번 쳐주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약속이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자식 내가 널 믿은 내가 바보야 하면서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더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더 비난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경우라도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갈등이 왜 심각해지고 중재 시에도 왜 중재가 실패하냐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중재가 안 돼요. 그런데 넌 진짜 이기적이야 라고 할 때 엄마가 중요한 건 엄마 입장도 네가 살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걸 원하는 말로 돌려내면 엄마는 내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아 라는 말을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말로 돌려내면 넌 맨날 바쁘지? 나도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원하는 말로 돌려내면 이 갈등은 조금 해결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숙제를 안 하고 게임을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이 어겨졌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오늘 숙제가 안 됐고 너는 오늘 게임을 했어. 이게 우리의 문제야. 엄마는 네가 약속한 대로 네 숙제는 해줬으면 좋겠어. 원하는 말로 돌려내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과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게 육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을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보면 여기 아마 1년 살고 나는 좀 죽고 싶다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도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내가 가급적 서로의 욕구를 꺼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잔소리보다는 아이들과 많은 스킨십을 해보겠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비난이나 경멸이나 회피적인 말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로 아이들과 관계를 좀 맺어보겠다. 이 노력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실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감정을 나누고 부모를 찾아준다면 특히 사춘기 자녀들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을 남겨드리고 싶은데 아이 자체를 문제로 봐서는 절대로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이의 존재는 언제나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꼭 부모로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